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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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어깨를 들어 다를 잘 왕 호 하하 ㅇ 으 à à à 자 목짓바 한번 에름도 에름도 하면 되어있습니다 직업 각이라고 봐요 에름도 좀 무 무 clothing 질개 질개 빠 묵 질개 질개 빠 묵 질개 질개 빠 묵 질개 빠 질개 묵 질 빠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러면 좋은 자리는 옆에서 나오고 묵 질 빠는게 빠가 아니라 가위바위도 할게 있는거고 그걸 옆에서 나오고 마지막에 미리 싱금만 아시겠죠 미리 싱금만 박수만 치기까지 껴치 하하하하 시작 묵 묵 질개 질개 빠 묵 소금 질개 질개 빠 묵 묵 질개 지개 빠 묵 질개 빠 질개 묵 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